돌아온 가 왕 조용필 씨가 마지막 정규 앨범을 냈습니다. 무려 이십 집인데 여전히 새롭다고요. 그렇습니다. 십일 년 전 바운스 헬로만큼 새로울까 했는데 총 일곱 곡이 들어있습니다. 들어봤더니 여전히 새롭고 또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모던 팝 락을 이제 주축을 해서 일렉트로닉 어떤 그런 사운드도 들리고 무엇보다 74세가 맞을까 싶은 정말 청년 같은 그런 많이 생각해도 30대 같은 그런 목소리로 너무너무 또 절창을 들려주셨는데요. 이 그래도 돼 가사도 좋아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래도 돼 좀 늦어도 돼 더뎌도 돼 좀 넘어졌다 가도 돼 이렇게 좀 모두를 위로하고 다독이는 자신을 믿어봐 이런 노래 또 저 개인적으로는 왜 라는 노래를 또 저 굉장히 추천하는데 굉장히 진성 가성이 막 나오고 기타 솔로 연주가 나오다가 마지막 현악기 반주로 끝나는데 와 이렇게 정말 귀를 호강시켜주는 이런 음악 이분이 11년 만인데 10년 동안 조금도 퇴보하지 않았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계시는구나 역시 가왕이구나 본인은 좋아하는 수식어가 아니지만 정말 조용필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정규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굉장히 사랑해주고 계세요. 네 자 노래를 부르는 분에게 왕이니 황제니 소리는 팬들이 붙여준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히트곡 바운스가 나온 지 벌써 10년입니다. 지금 들어도 새롭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저의 여전히의 여전히 말이죠. 어쩌면 그 일 벌써 알려드렸어 그토록 차가해 난 사랑을 뿐 외롭게 말하는 걸 You make me now You make me now You make me now 네, 저도 요즘 차에서 이 그래도 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뮤비도 화제라고 하는데 뉴진스 뮤비를 만든 회사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조용필, 가왕의 뮤직비디오가 블록버스트컵입니다.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만든 돌고래 유괴단이 그래도 돼 뮤직비디오를 제작을 했는데 출연하는 배우들을 보면 원로 배우 박근영, 또 변요한, 그리고 전미도 이솜까지 출연합니다. 그런데 출연하는 배우들이 오히려 가왕 조용필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것에 대해서 영광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송강호 배우, 또 장동근 배우는 초상권을 무료로 정원하고 있고 영화사도 적극 협조를 할 정도로 말 그대로 마지막 정규앨범에 대한 뮤직비디오도 최고의 상황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가황, 황제입니다. 이번에는 나훈아 씨의 마지막 콘서트 5분 만에 전성매진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또 조용필 씨는 마지막 정규앨범, 저는 너무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이지 노래는 계속 발표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나훈아 씨가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콘서트라서 더 관심이 뜨거운데 안 그래도 굉장히 티켓 예매가 힘든데 이번에 마지막이다 하니까 또 5분 만에 전성매진이 됐습니다. 매진이 됐고, 그런데 이제 매진이 되고 나서 이게 중고거래에 벌써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못 산 분들 안타깝잖아요. 마지막이다 하니까. 그런데 한 16만 5천 원짜리가 30만 원에 팔리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위조 티켓이 많다고 해요. 다들 샀다가 입장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절대 사지 말라는 당부가 지금 나훈아 씨 측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표는 뭐 필요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물론 지나치면 안 됩니다. 매진 직후부터 중고거래 글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전문 안표상으로 보이는 분들도 좀 보인다죠? 그렇습니다. 이래서는 안 될 텐데 이게 사실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훈아 가황의 콘서트 예매 당일 중고거래 글이 타수가 등장한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정가는 16만 5천 원의 티켓인데 30만 원 이상 가격으로 거래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실제 그 표라도 존재하면 모르겠는데 표가 존재할지도 의문이 크시고 공연 관계자들은 최근에 안표 상당수가 위조 티켓으로 확인된다는 유의사항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돈만 날릴 수도 있잖아요, 홍 기자님. 실제로요. 실제 표라고 해도 돈만 받고 표를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고 또 저도 공연장에 가보면 특히 나훈아 씨 콘서트 가봤는데 주민증하고 예매한 사람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조 티켓 혹은 어떤 안표를 사셨다가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나훈아 씨의 콘서트는 이제 딱 두 번이 남았다고 합니다. 가황과 가왕, 누가 높은지 가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두 거목의 족적,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나훈아 씨가 3년 먼저 데뷔한 선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굉장히 다른데 일단 나훈아라고 하면 우리의 소리 같은 느낌, 트로트여서도 그렇고 다른 팝송을 부르든 발라드를 부르든 다 나훈아가 장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작은 거인 가황이라 불리는 조용필 씨는 데뷔 이래 지금까지 늘 다양한 장르 그리고 굉장히 소리 발성에 대한 연구, 악기에 대한 연구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이 음악에 대한 발전을 추구해온 그런 분이고요. 그래서 콘서트에 가면 이 조용필 씨, 나훈아 씨 노래 두 분 다 잘하는 건 기본인데 이 악기, 연주, 어떤 하나의 그런 귀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건 조용필 콘서트고 나훈아 씨는요, 또 굉장히 퍼포먼스가 대단해요. 특히 옷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핑크 재킷도 있고 구멍 뚫린 청바지도 있고 한복 두루마기도 있는데 저도 봤지만 이렇게 앞에다가 약간 하얀색 천만치고 그 뒤에서 또 옷을 갈아입는 이것도 하나의 퍼포먼스의 일종으로 하는 정말 몇 년 전 추석에 봤을 때 놀랐습니다. 네, 팬을 쥐락펴락하는 그러나 팬들의 아주 뜨거운 지지를 받는다? 이거는 공통점입니다. 네, 두 거목 앨범이 마지막으로 나왔고 마지막 콘서트를 한다지만 그들의 노래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